자 가봅시다. 재미나게 한번 가봅시다. 아 탈론 탑이야? 자 가봅시다. 야야야야야야 타 타 타 방어 타 방어 방어 와 와 뭐야 야 오늘 퀵이 정상적이라고? 퀵은 정상적이었는데요 이야 미드도 풀었네요 와 야 이거 싫어요? 아 저 태미 용웅스 야 너 너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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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론이 너무 강하다고? 미안해 미안해 근데 초반에 제가 계속 지금 띠두르고 있어 얘가 아까 더블 버프였어 그래서 힘들어졌어 아 뭐하다 이렇게 데스가 맞냐고 초반에 말렸어 초반에 저기 역갱을 당해서 더블 버프 주고 시작했어 뭐 그런 날도 있는거지 뭐 음 아 아 아 아 아 야 우리퀴 죽였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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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